예를 들면 자기의 친필 글씨를 인터넷 서체로도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대목이 정말 화들짝 놀랐었는데 쥐징레이 폰트가 있다면서요? 네네. 쥐징레이 폰트도 있고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베 김원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소화단 중에 짜오에랑 짱즈이 하셨고요. 나머지 두 명이 당연히 남아있잖아요. 네네. 쥐징레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쥐징레이 혹시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 소개할 때 들어보시긴 했겠지만 익숙한 이름이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는 친구다. 지적 이미지. 네네. 그래서 연기도 연기. CF나 모델로도 굉장히 환영을 받았었던 배우고요. 그러면서 주목을 더 받았던 게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들었었던 다재다능한 여배우입니다. 정말 다재다능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모자랄 정도로 진짜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쥐징레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굉장히 핫했을 때였어요. 똑똑한 여배우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관여를 했었던 걸로 저는 들었었고 예를 들면 자기의 친필 글씨를 인터넷 서체로도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대목이 정말 화들짝 놀랐었는데 쥐징레이 폰트가 있다면서요. 네. 쥐징레이 폰트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잡지의 편집장으로도 활동을 했고 스스로가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영화감독, 모델, 배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명장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영화에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 초창기 때 쥐징레이가 감독했었던 작품들이 아마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이 작품을 제가 봤었는데 되게 잔잔하면서도 여성으로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잘 건드리는 여자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출연한 영화들은 대부분 봤는데 감독한 영화는 유일하게 그거 본 것 같아요. 두라라 승진긴. 아 두라라 승진긴. 두라라 승진긴 봤는데 저는 거기서도 감독인지는 모르고 주연배우로서만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감독도 하고 출연도 하고 1인 다역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쥐징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배우의 입지를 굉장히 잘 닦은 그리고 장치이처럼 강하고 억세고 이런 무술 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중국의 고점미를 잘 갖춘 그런 배우로 저는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개해드릴 쥐신이라는 배우가 여자 배우지만 형님 같은 느낌의 여자 배우입니다. 목소리도 사실 약간 형님 같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타고난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그게 되게 자주 들으니까 매력적이야. 셔예지 씨의 목소리 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셔예지 목소리의 저음인데 그거보다 좀 허스키하죠. 네. 맞아요. 쥐신 같은 경우에도 쥐징레이와 동갑의 배우고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약간 앙팡지고 눈 땡그랗고 귀여운 느낌인데 말을 하고 연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리고 역시 펑차옥강 감독의 야연에서도 확실한 연기를 보여줬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야연은 세이스피어의 햄릿을 중급판으로 제해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햄릿의 스토리를 약간 좀 의식하시면서 영화를 좀 보시면 좀 더 색다르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찐사부 채널에 이 영화 야연의 리뷰도 함께 올라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쥐신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하고 예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타바냐까지 못 가겠지. 저 정도에서 외치겠지 했는데 정말 연기력 하나는 거의 탑이다. 그리고 또 목소리만큼 되게 털털한 성격이라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꺼가 이제 오빠, 형님 이런 뜻이잖아요. 쥐신의 쉰컬 이렇게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영화 배우로서 영화에 좀 많이 주력을 했었는데 뭐 나중에는 드라마에서도 활약을 하시죠. 사조영준이라든지 붉은수수밭이라든지 그러게요. 이 붉은수수밭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모예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의 경우는 장희모 감독의 영화 버전도 있으니까요. 드라마가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 찐사부 채널에서 이미 영화 리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의전 또 히트를 쳤었죠. 부궁 여의전이 사회면 이런 데서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지난번에는 한번 다뤘었는데 저우신이 여기서 이 드라마 한 편으로 160억 원이라는 개런티를 받으면서 또 그게 도화선이 돼서 아 그렇죠. 많은 배우들이 제작사들 돈세탁이라든가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주 중국 업계가 철퇴를 맞아 곤욕을 치렀던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한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이 여의전이라는 작품은 제작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긴 한데 나중에 보면 동시대의 이야기를 다뤘던 경쟁사의 연희공약이라는 드라마에 확연하게 밀렸었죠. 그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 차이나는 진사부에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중국의 사극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걸 참고해 보실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명의 여배우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